초대 쿨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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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주의 맹렬한 펌프질에 따라 막대기 끝에 시커먼 고무 번거지도 괴롭게 쿨컥대며 압축과 흡입을 되풀이했다. 희주의 코끝에 반드르르 진담이 베고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칼도 수초처럼 늘어붙었다. 막대기를 누르던 손바닥이 심한 통증과 함께 온몸의 기운이 대롱에 물이 빠지듯이 발끝으로 쭉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희주는 고무 번거지가 달린 막대기를 스르르 놓쳤다. 머리가 아찔하면서 까닥 모를 슬픔이 가슴을 후볐다. 그녀는 생체기를 다칠 새라 감싸듯이 가슴을 오그리고 세운 무릎에 얼굴을 파묻는 자세로 주저앉았다. 찌르는 듯한 슬픔은 여전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놓은 지 며칠 안 되는 전화라 남편한테서밖에 걸려올 데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것처럼 허둥대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야 나. 준비는 잘 돼가고 있겠지? 접대처럼 또 시간 어기지 마라. 2, 30분 일찍 도착할 요량하고 떠나도록 해. 초대한 쪽에서 늦게 온다는 건 큰 신뢰야. 또 호스트의 너무 수수한 옷차림도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는 걸 잊지 말고. 네. 라고 대답하고 나서인지 그 전인지 전화는 찰카악 끊겼다. 희주는 되돌아온 자신의 뇌 소리에 흠집 놀랐다. 마치 깊고 음산한 동굴 속을 희적고 되돌아온 메아리처럼 인기척이 빠진 공허한 목소리였다. 식탁 위에 걸린 동그란 전자시계가 3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 30분 일찍 도착할 요량을 해도 집 떠나기까지는 2시간이나 넘어 남아있었다. 2시간이나 넘게 자신을 치장하는 방법을 희주는 알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반평 남짓한 욕실 앞으로 돌아왔다. 타일 바닥에 벙벙이 괴물은 조금도 줄지 않은 채 미동도 안 하고 있었다. 하수도 뚫는 기구로 애써 펌프질한 흔적으로 구정물 건더기가 죽어 썩어가는 해파리처럼 부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광고에서 본 하수도 뚫는 약을 사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약 선전에 의하면 하수도를 막고 있는 물질을 뭐든지 녹여서 뚫는다고 했다. 머리카락까지도 머리카락을 특별히 강조한 것을 보면 인체 여러 부분 중 머리카락이 가장 늦게 부패한다는 말이 맞는구나 싶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온갖 기억과 맛본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꾀한 음모와 용서와 집념을 담았던 내수와 두개골이 썩은 후까지도 머리카락은 올올이 남아있는 것일까? 묘비는커녕 봉분도 안 남은 수많은 사라진 무덤 속에서 사라지지 못한 머리카락이 산발하고 꾸는 꿈은 어떤 것일까? 일주일 전에도 욕실 하수도가 막혔었다. 하수도 뚫는 간단한 기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때라 일꾼을 부를 생각만 하고 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시끄럽게 울렸다. 아래층 사는 여자라고 했다. 화장이 유난히 짙은 그 여자는 덮어놓고 마루로 올라와 욕실문을 열어쳐쳤다. 그리고 범행의 현장을 덮친 수사관처럼 의기양양해서 쬐지는 소리로 단죄를 했다. 세상에! 세상에! 위층에 산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껏 드라이안몰이 구정물 벼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살려면 이웃보다 아래 위층을 잘 만나야 한다더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래층으로 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곧 뚫는 사람을 부를게요. 용서하세요. 일꾼을 빌려요? 흥! 피차! 열세평에 사는 주제에 부티 네밧대자예요. 보아하니 신접 살림인데 뚫는 것도 없나 보군. 빌려줄 테니 빨리 뚫어요. 여자가 검정 벙거지가 달린 막대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우두망찰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퇴근해왔다. 그는 믿음직스럽게 바지까랑이를 울리고 팔뚝을 부르껍고 구정물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그리고 고무 벙거지를 하수도 구멍에다 대고 막대기로 드립다 펌프질을 하면서 잔뜩 앙심 먹은 얼굴로 이를 악물었다. 머리카락일 거야. 머리카락이 뭉쳐서 꽉 막혔을 거야. 그가 간간히 내뱉는 소리를 들으며 희주는 자신의 유난히 긴 머리카락을 죄스럽게 생각하며 한 손으로 뭉쳐 뒤에서 쪽을 만드는 신용을 하며 서있었다. 제발 비닐봉지나 치아껍데기 따위가 떠올라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을 졸였다. 그때도 흐느적대는 구정물 건더기만 떠오르고 막힌 하수도는 좀처럼 뚫어지지 않고 쿨컥대기만 했다. 남편의 관자놀이에 힘줄이 서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희주는 남편의 앙심이 팽배하여 폭발 직전에 이르는 것을 아득한 기분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머리카락일 거야. 머리카락이 뭉쳐서 꽉 막혔을 거야. 남편은 머리카락에 대한 자신의 적의를 절정까지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이를 갈았다. 드디어 하수구에서 울컥 토악질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말 다박 쏠 만한 크기로 뭉친 머리카락을 토해냈다. 머리카락에도 구정물 건더기가 는적 는적 엉겨붙어 마치 메밀국수 다발처럼 희뿌옇게 보였다. 남편은 집게로 그것을 집어서 수돗물을 한껏 틀고 엉겨붙은 걸 씻어냈다. 뭐하러 그래요 버리지 않고 이것 보라고 검은 머리가 아니야 백발이야 전에 살던 집에 노인이 계셨나 봐 남편은 그렇게 함으로써 희주의 무고를 증명해냈다는 듯이 개운하고 관대한 표정을 지었다. 네? 백발이라고요? 희주는 가슴이 오래 벌렁대도록 크게 놀랐고 남편처럼 개운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 속에 뭉쳐있는 동안 그렇게 하얗게 새어갔으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새는 것도 생명현상일지인데 머리카락은 그녀의 몸을 떠나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단 말인가 어쩌면 자신의 길고긴 검은 머리는 가짜이고 더러운 하수구를 막고 있던 백발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닌가 하는 혼란이 왔다. 그래서 마치 하룻밤에 머리를 새게 한다는 깊고 깊은 절망을 자신 속 어딘가에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토해내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독한 약으로 감쪽같이 녹여버릴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것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자 증오였다. 오줌이 마려웠다. 다시 그 구정물에 발을 담그지 않고는 변기까지 갈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요의를 한결 다급하게 했다. 지금도 구정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고칠 일 없으니 일주일 전에도 샘물이 저절로 안 새게 될 리가 없었다. 여자는 머리를 손수 화려하게 드라이하고 외출을 했거나 짙은 화장을 하고 낮잠을 자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좁아 터진 집 한쪽 귀퉁이에서 나는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었다. 시간이 어느 틈에 다섯시에 육박하고 있었다. 별 볼 일 없이 외출했던 여자들도 슈퍼에 들러 저녁 창거리를 사들고 돌아올 시간이고 낮잠 자던 여자도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화장실에 갈 시간이었다. 미구의 아래층 여자가 쬐지는 소리를 지르며 올라오리라. 희주는 욕실 문지방에 앉아서 괜 구정물 위에 오줌을 누웠다. 남편은 호스트라고 했던가 호스티스라고 했던가 아무튼 여주인 노릇을 해야 할 모양이다. 남편은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고도 희주에게 자주 여주인 노릇을 시켰다.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섯 번째였다. 사업상 필요한 사교라고 했다. 희주는 남편이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월급 생활을 3년쯤 하고 나서 독립했다고 했다. 그의 독립과 결혼은 거의 같은 시기여서 생활비에 꽤 짰다. 희주는 한 끼에 그녀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드는 사교적인 식사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고욕스러웠다. 더욱 괴로운 것은 그런 사교적인 모임에서 돌아와서 그녀가 사교적이지 못한 것을 일일이 책잡히는 일이었다. 내가 당신을 잘못 봤나 봐. 이렇게 말할 때의 남편은 매우 입맛이 써보였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은 희주도 마찬가지였지만 드러내놓고 내색할 기회가 없었다. 그와의 일상이 곧 기회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다섯 시를 넘기자 갑자기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불투명한 긴장감이 그녀를 옥죄었다. 여주인의 너무 수수한 옷차림은 손님에게 신뢰가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차려입어야 수수하지 않게 보일지 난감했다. 그녀는 머리를 한 손으로 끌어올리고 한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몇 개 뺐다. 그러고 나서 목둘레가 깊게 패인 옷과 세팅이 오한 에메랄드 목걸이를 걸어보았다. 참 구슬백도 있어야지. 그러나 그 중 하나도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예물로 받은 폐물 중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에메랄드 목걸이였지만 지금은 품목도 모양도 생각나지 않는 딴 폐물과 함께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그것을 걸어보는 적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바래져버린 자신의 여자다움에 대한 쓸쓸한 향수를 되씹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공중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던 어떤 아주머니한테서 들은 얘기를 생각해내곤 했다. 색시 목둘레는 어쩌면 이리 고울까 백조 같아 장신구 같은 거 할 생각 말아요. 천여쩍 미모에 대한 찬사를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희주였다. 남편도 입에 침이 마르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청혼했었다. 그러나 그의 칭송은 곧 미모와 사교적인 쓸모와를 동일시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남편과 아내가 거의 동시였다. 그것을 깨닫자 그녀의 처녀 시절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 칭송의 의미는 무지개처럼 험앙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공중탕에서 만난 아주머니 찬사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벌거벗은 사이니만큼 순수함을 믿을 수 있어서일까 벌거벗고 있어서 빈부나 신분을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눈가의 잔주름이 어머니 연배는 되어 보였고 웃는 모습이 착해 보였었다. 그 아주머니 말작으로 장식품 없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목이라면 목이 패인 옷이라도 입어야 할 텐데 그나마도 없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망설이는 사이에 30분이 가버리고 그때부터 어릴 적 개꿈 같은 실수가 연속되고 시간은 실수의 바람을 일으키며 미친 듯이 가속이 붙었다. 한창 키가 클 나이에도 그녀는 낭떠러지를 뛰어내리거나 하늘을 나는 꿈을 꾸어보지 못했다. 그녀의 단골 개꿈은 연세적인 차구에 끝도 없는 대풀이에 칭칭 얽히고 설키는 꿈이었다. 학교 갈 시간이 임박했는데 책가방이 없어서 동동거리며 천신망고 찾아가지고 숨가쁘게 학교 길을 띠다 보면 교복을 안 입은 평상복이었고 집에 가서 교복을 찾아 입고 띔박질하다 보면 흰 칼라가 안 달린 온통 까마귀처럼 새까만 교복이어서 다시 집으로 가 칼라를 아무렇게나 달고 띔박질하다 보니 엄리의 샌들을 신고 있었다는 식이었다. 교복이 자유라되기 이전 교칙이 유난히 까다로운 공립중학교에서도 융통성 없는 모범생이었던 그녀에게 그런 꿈은 유령이 나오는 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박진감이 넘치는 악몽이었다. 꿈속에서도 생생하게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노심초사를 했다. 어릴 적 개꿈 속의 연쇄적인 착오가 결혼 후 때때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를 동시에 느끼며 헛된 착오를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꽃무늬가 잔잔한 원피스를 입고 나니 거기 맞는 핸드백이 만만치 않아 베이지색 핸드백을 의식하고 커피색 투피스로 갈아입으려니 그 점잖은 색에 어울리는 화사한 블라우스가 없었고 회색의 갈색 줄무늬가 있는 원피스가 그럴듯하다 싶어 입어보니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스페어 단추도 없다는 식이었다. 겨우 입어서 편하고 거울에 비춰보기에도 어색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설 때는 가까스로 제 시간에나 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수수하게 입고 나왔다고 핀잔을 들을 각오는 하고 있었다. 유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차는 많고 나가려는 사람은 적은 저녁 시간이라 쉽게 택시를 잡아 타고 엘 호텔 로비에 당도했을 때는 5분 전 7시였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그녀를 보자 낭패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렇게 옷이 없어? 접대하고 같은 옷을 입고 올 게 뭐야? 희주는 그제서야 일껏 차려 입은 옷이 저번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편의 표정으로 미루어 연거프 두 번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수수한 옷보다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것도 짐작했다. 다들 초면일 텐데 당신 말고 누가 또 나를 단벌치기 취급할까 봐 그래요? 희주도 그 정도의 입바른 소리는 해야 견디는 성미였다. 접대 대접한 사람도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고해 받쳐야 되겠어? 희주는 오늘 남편이 초대한 인사들이 어떤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인지 미리 궁금해한 적도 없었고 나름대로 짐작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남편이 더 화를 내기 전에 성장한 부부가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일곱시 정각이었다. 남편이 언제 화를 냈더냐 싶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희주를 그들에게 소개했다. 희주는 그녀의 공경을 구해준 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남편이 앞장서 안내한 곳은 그 호텔 20층의 뷔페 식당이었다.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가에 예약된 자리수로 보아서 아직도 두 커플쯤이 더 오게 되어 있는 듯 했다. 일곱시를 전후로 한 십분 사이에 초대한 손님들이 다 모였다. 희주는 맛이 비슷비슷한 육류를 눈을 까 뒤집고 먹고 나도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뷔페 식당이라는 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도그만 각종 나이프와 포크와 꽃처럼 접은 네킨으로 아름답게 세팅한 양식당에서 금방 문양이 박힌 메뉴를 펴들고 이국의 어려운 요리 이름에다 자기만의 식성까지 가미해서 주문할 줄 아는 세련된 신사 숙녀 앞에서 스프 이름 하나도 제대로 말 못하는 꼰욕을 치르기보다는 훨씬 편한 곳이었다. 남편도 손님들에게 스스럼 없이 이런 대중적인 대로 모셔노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접시를 들고 음식 주위를 도는데 성장한 여자가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하며 희주를 유심히 보았다. 희주는 자신이 여주인이고 그 여자가 방금 소개받은 손님이라는 것을 잊고 그 여자 곁을 건너뛰어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었다. 얇게 썰은 분홍빛 나는 육류를 서너 점이나 덜어내고 있는 그녀를 보고 남편이 다가왔다. 또 남기려고 그래? 고기가 먹고 싶으면 숫제 갈비를 먹어 여기 갈비 맛이 괜찮아. 남편은 마치 능숙한 커닝꾼처럼 점잖고 건태로운 표정과는 딴판의 신경질적인 소리로 날카롭게 속삭이고 나서 그녀 곁을 건너뛰어 싱그러운 양상치를 듬뿍 덜어내고 있었다. 희주도 금빛 나는 커다란 그릇 속에서 감미로운 냄새를 풍기며 지글대고 있는 갈비를 수북하게 덜어냈다. 희주는 그녀 안에서 지글대는 욕구 불만과 식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알맞게 조금씩 더러운 손님들 앞에서 잠시 어쩔 줄을 몰랐다. 특히 남편의 눈총은 따가웠다. 그녀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다. 좋은 소식이 있나봐요? 아까 음식을 덜 때 만나서 같은 말을 한 여자가 섬뜩하도록 정결한 입속을 드러내고 우아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어머 축하해요! 딴 여자가 탄력 있는 소리로 말하고 남편에게 손까지 내밀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살짝 잡고 나서 난처한 듯이 희주를 강하게 일별했다. 진주 반지를 끼고 진주빛 매니큐어를 칠한 그 여자의 손은 갖고 놀고 싶게 앙증맞고 보드라워 보였다. 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희주는 그제서야 좋은 소식의 뜻이 짐작되어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강한 부정을 기담아 듣지 않고 딴 얘기로 옮겨갔다. 그들에게 그것은 사건이랄 것도 없는 일일지도 몰랐다. 희주는 그들의 잠깐 동안의 관심에선 오연한 게 우선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그녀가 갈비를 그렇게 많이 덜어내기 전부터 좋은 소식이 있느냐고 물어온 까닥은 무엇이었을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 어떤 이질감 때문이었으리라. 풍만한 목둘레를 대담하게 드러내고도 품위를 잃지 않고 차분히 하늘되는 실크옷 사이에서 평범한 진 원피스도 초라해 보였지만 면밀한 피부관리와 컬러풀한 화장으로 가피어난 요염한 꽃송이 같은 얼굴들에 비해 나올 때 임박해서 이것저것 찍어 바르는 등 많은 둥한 자신의 얼굴은 어쩌면 병생마저 돌아 보일지도 몰랐다. 어디 아프냐고 묻고 싶은 것을 슬쩍 좋은 소식으로 둘러댄 상대방의 화술에 희주는 뒤늦게 감탄을 하며 실소를 했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식탁 밑에서 몰래 펴보니 살같이 무참히 으깨어져 있었다. 매니큐어는커녕 노션을 바르는 것도 잊어버린 손등은 까칠했고 직계손가락 손톱 밑엔 어쩌자고 새까맣게 때까지 끼어 있었다. 기회를 보아서 상 밑에서 살짝 이쑤시개로 후변해야 할 것 같았다. 손톱 밑의 때 때문에 갈비 먹는 일이 더 어줍어졌다. 남편이 그녀의 옆구리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러나 깜짝 놀라 쳐다본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좌중의 화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상관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 말고 동참하라는 뜻임을 희주는 십사리 알아차렸지만 손님들에 대한 낯가림처럼 껄끄러운 느낌은 혼자서 사귀기에는 벅찼다. 불가에서는 소매를 스치는 것도 인연이란다지만 한상에서 비싼 식사를 더불어 하는 그들에게 희주는 완벽함, 무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비밀스러운 결벽증일 수도 있었다. 그들은 한창 각자의 식도라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되 전생에 살았음직한 그 이름도 우아하고 짜릿하니 그리운 유럽의 고도 뒷골목에 해묵은 음식점에 발음도 흉내낼 수 없는 징귀한 요리를 마치 무교동 낙지 골목을 술래하듯이 종행으로 누비며 마구 품평을 하는 그들이었다. 어떻게 그와 같은 그들과 삶이나 운명이나 하다못해 사소한 이해관계라도 서로 얽히거나 썩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남편이 왜 그들을 초대해서 엄청난 과용을 해야 하는지 그녀가 왜 하수도를 뚫던 이를 팽개치고 그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 갈비 맛도 괜찮네요. 희주처럼 수부기는 아니지만 모두 갈비 한두 대씩은 덜어 가지고 있었다. 이 호텔만 해도 자체적으로 갈비를 수입할걸요. 희주가 넋을 잃고 바라볼 만큼 미적으로 교묘하게 갈비를 다 뜯고 난 신사가 번드러한 입가를 레킨으로 누르며 말했다. 그럴 거예요. 한우는 기름만 많고 도저히 이런 맛이 안 나거든요. 저희도 집에서 손님을 치를 때 제일 애 먹는 게 외제 갈비를 구하는 일이랍니다. 값도 때에 따라 엄청나지만 때 맞춰 있기도 어렵거든요. 희주에게 두 번씩이나 좋은 소식이 있나봐요 라고 말한 여자의 얘기였다. 모처럼 화재가 국내로 돌아왔건만 희주에게는 더욱 어려워지기만 했다. 쇠고기 값이 비싸 고기를 수입해 들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고기를 살 때마다 한우고기로 살까 수입고기로 살까를 망설이고 또 망설였었다. 교육공무원 월급으로 여러 식구 먹여 살리려니 고기는 어쩌다가나 상에 올릴 수가 있었다. 값이 싼 대신 맛없는 수입고기로 넉넉히 먹이느냐 비싸고 맛난 한우고기를 조금만 먹이느냐로 어머니는 국가 예산을 짜는 고감보다도 더 세심하게 앞뒤를 재고 심각하게 갈등하곤 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종당에는 한우 편이었다. 조금 넉넉히 먹으려고 수입고기를 산 날엔 영락없이 후회를 했고 한우를 상에 올리고는 역시나 하면서 의기양양해 했다. 그럴 때 어머니 고기 심부름을 하는 것은 질색이었다. 장사꾼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는 육고간에서 행여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렇게 싸고 천한 수입고기 말고도 또 딴 수입고기가 있단 말인가 한우고기, 싼 수입고기, 비싼 수입고기, 세 등급의 고기가 희주의 머릿속에서 마구 혼란을 일으켰다. 아유 노린내! 어머니는 싼 맛으로 수입고기로 국을 끓일 때면 자주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나서 이렇게 진저리를 쳤었다. 아직도 많이 남은 접시의 갈비에서 그 노린내가 풍겨와 희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수북하게 남은 갈비가 접시가의 촌농처럼 점점이 허옇게 기름기를 당기며 굳어가고 있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희주는 자신의 구역질인지 좌중의 늘적지근한 포만감인지 모를 맹렬한 적의를 느끼고 대들듯이 말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든다고요. 한우보다 수입고기가 더 맛있고 비싸다니 말도 안 든다고요. 통 말이 없든 그녀의 도련한 십이조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지만 곧 저희들끼리 눈을 맞추고 약속이나 한 듯이 누구 한 사람 대꾸하지 않았다. 남편도 뭐라고 그려려고 입만 실록거리다가 곧 차갑게 날이 섰다. 희주는 또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저번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도 그랬다. 처음 화제는 패션계가 돌아가는 얘기였는데 그녀가 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 교육 문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이 장례를 근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이들을 망쳐놓은 게 국민학교 선생님이란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설마 그랬을까 싶은 교사들의 야비한 짓거리를 코미디 경련대회처럼 한껏 과장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이고 언니가 선생님인 희주는 거의 과학침위에 가깝게 마구 구겨지고 짓밟히는 교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가면히 항의를 하고 나섰다. 그때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대로 시작했던 것 같다. 교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정도의 어정쩡한 해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그 후유증은 좀 심각했고 오래갔다. 남편은 노발대발했고 차후에는 절대로 남의 말에 끼어들지 말라고 더군다나 자기 의견 같은 것은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표정과 미소와 간간히 아, 네, 그럼은요, 그렇고 말고요 하는 정도의 말로 우아한 동의만 하라는 엄명이 내렸다. 우아한 동의 아, 아, 우아한 동의 그녀는 자다가도 이렇게 중얼거릴 만큼 그 일이 어렵고 두려웠다. 그리고 구역질이 났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한우가 폭락이 정말 심각합니다. 신문에 난 육아 아니에요. 시골에 취미삼아 조그만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 가끔 바람쇠를 내려가다 보니 더러워 농사꾼 사정도 얻어듣게 되는데 엊그저께 내려갔더니 외양간을 불지르고 자기도 불 속에 뛰어들어 같이 타죽은 사건 때문에 시골인심이 사뭇 흉흉하더군요. 송아지를 사다가 살찐 어미소로 길러 새끼를 두 배나 낳았는데 새끼하고 어울러 팔아도 송아지 값밖에 안 나간다니 불 지를 것도 없이 가슴에서 활활 핫불이 날만도 하지 않겠어요. 정말 심각해요. 신사가 조금도 심각하지 않은 다만 편안하고 식욕적인 얼굴로 갈비를 야금야금 뜯으면서 말했다. 희주는 구역질을 참느라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남편이 친절하게도 사리에다 냉면 국물을 부어왔다. 여기 냉면도 별미야 비이가 좀 가라앉을 테니 먹어봐. 남편의 뜻하지 않은 친절이 어쩌면 좋은 소식과 관계가 있을 것도 같아 희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젓갈로 뭉친 사리를 풀었다. 국물 맛이 제법 맛깔스러워 비이가 가라앉을 듯도 했다. 뷔페 식당의 냉면은 그릇도 돌장이 반병두리만 밖에 안 했고 사리도 적었다. 사리를 풀면서 그것이 꼭 하수도 구멍에서 울컥침이 머리카락 다발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떠나서도 오히려 그녀의 절망에 민감해 담 며칠 만에 하얗게 세워버린 그 머리칼 생각은 그녀의 구역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했다. 그녀는 입을 막고 허둥대며 화장실을 찾아 나섰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기에다 대고 웩웩 욕지기를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남편이었다.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쳐다본 남편의 얼굴은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았다. 그녀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집은 고집 부를 게 따로 있지. 남편은 뻣뻣하게 긴장한 채 씹어뱉듯이 말했다. 고집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마 그날이 그녀의 생리일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정은 안 할 수도 있었으리라. 어제부터 생리 중이었고 그간에는 비위가 약해지는 게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체질적인 리듬이었다. 아니긴 뭐가 아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 말도 안 돼. 남편은 여전히 뻣뻣하게 선채 말했다. 희주는 뭐라고 악을 쓰려 했지만 마치 누가 그녀의 입에 그 흉축한 고무 벙거지로 자갈을 물리고 펌프질을 해대는 것처럼 심한 구역질이 식도에 한바탕 경련을 일으켰다. 심하게 설 모양이지? 남편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희주는 아니라고 항의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어차피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지금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남편의 무조건의 동의를 본복시킬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무력하게 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찔하고도 아늑한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어두운 하수구에서 하얗게 새어가는 그녀의 머리칼 다발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일쯤이나 은빛으로 아니 메밀국수빛으로 둥실 떠오르리라. 그녀의 절망이 올마붙은 머리칼이 밤새 새고 있는 동안은 하수구는 뚫리지 않을 테고 하수구가 뚫리지 않는 동안은 구정물은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리라. 아무리 늦어도 지금쯤은 그 하장이 짙고 목소리가 깨지는 여자가 외출에서 돌아와 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시근대며 위층으로 달려왔을 테지만 말짱 헛수구울 테니 얼마나 고소한가. 그 여자가 팔짝팔짝 뛰고 있는 동안 자기는 얼마나 근사한 장소에서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한 인사들과 사교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었다. 그 여자는 아마 용변을 보는 동안도 세수를 하는 동안도 구정물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 구정물에 오줌까지 더하고 나온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인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과학적인 망상만이 작은 도깨비들처럼 나름대로 눈부시게 날뛰기 시작.